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실 시간이 이르자 제자들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행하여라. 여기 올라오고 있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산 올라오는 거. 진짜 맞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어홉.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거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에 대하여 알리어라. 예수님이 전화하셨죠. 온난화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네.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 약속하신 상자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맞죠?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출 때까지 올라가셨지요. 제자들은 그곳에 서서 줄곧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맞죠?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네. 거기서 어떻게 지낼까요? 제자들을 가르쳐주신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1번 어떤 나라, 2번 나무, 3번 하늘, 3번 있죠? 언젠간 예수님은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세요. 맞죠? 네. 오늘은 구름 속으로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잼슨을,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SW micro 코드 코드 감사합니다.